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4월 21일 홍승희 선수와 공국대회 20대 A조로 출퇴근 유명입니다. A조 최강자 홍승희 선수와 A조 최약체 변드리의 조합은 어떨까요? 홍승희 선수의 후회 공동력과 커버 능력은 보고 또 봐도 놀라운 수준입니다. 준저랑 정컷트 A조 정치,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. 1, 2, 1, 2, 1 pin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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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! 어! 아! 상체가 더 앞으로 숙의 상태로 수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눈 앞에서 공을 정확히 보고 타구해야 합니다 상체가 딱나다 상체가 middle 상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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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m Когда 뒤진다 4 앗 오 ная 핵심 중간 볼 이후 상대가 지키고 있는 길목에 무리한 드라이브를 시도했습니다 대각 커트가 더 좋은 선택지로 보입니다 대각 커트가 더스루기 대각 커트가 더 narrow 대각 커트가 더 좋은 선택 대각 커트가 더 높은 선택 대각 하나 랩 대각 랩 서비스 이후 준비가 늦었다면 무리한 네트플레이보다 언더클리어 이후 재정비하는게 더 바람직합니다. 나 shuffle 파리 Ergebnis Too 아아! 오아! 오오! 오아! 어! 오! 아아! 오오오! 오오! 오오! 헤어핀 이후 푸시는 더 과감하게 시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매한 압박은 오히려 실점으로 이어집니다 파트너가 드롭을 하면 네트 앞으로 붙고 지나가는 공은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소호, 위원, 위원. 마지막으로 정 three 정 e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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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4 으 으 완전 2 2 inha 2 10 16 승진아 아, 미안해. 열어줄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. 라켓 줄이 두 개나 끊어지면서 중간에 페이스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. 대회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연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트 앞에서 무리한 플레이보다 안전하게 레리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